청년들아 야망을 가지다. 누군가 이런 멋진 충고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이 성공으로 도래하건 한간 야망으로 끝이 맺어지건 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다. 한 마리의 개미가 한 알의 보리알을 물고 담벼락을 오르다가 69번을 떨어지더니 70번째의 목적을 달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회복하여 드디어 적과 싸워 이긴 옛날의 용사 이야기를 해주신 최등학교 은사 말씀이 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밟는 모든 진로를 혼자서 다 걸어갈 수는 없다. 성공은 오직 한 길에서만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성실한 경영이념은 그런 성실한 인생 경영이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다.